이 시간에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 특히 명령어를 묶어서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들 실행을 그루핑하는 방법입니다. 그루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브레이스를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괄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괄호를 쓰면 새로운 서브 쉘이 하나 열려요. 그래서 새로운 컨텍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a.a.a.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 값을 정해놨다면, 그 값들이 익스포트되지 않는 한 새로운 묶음으로 되어 있는 컨텍스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레이스의 경우에는 같은 컨텍스트, 같은 쉘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정의해놓은 베리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브레이스 정의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수부터 해서 설명드릴게요. 명령어를 하나가 실수부터 해서 배울 텐데요. 타임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타임이라고 하는 명령은 타임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실행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타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 가지로 썼죠. 예를 들면 여기를 슬립한 하고 세미콜론으로 끊었습니다. 세미 슬립트, 에코던 하고 명령을 넣었어요. 또 하나는 에코던까지를 이렇게 괄호로 묶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에코던 앞에 이 닿는 브레이스 앞에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시간을 재고 싶어. 시간은 어떻게 지냐면 예를 들면 슬립. 슬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만큼 쉬는 겁니다. 1 하면 당연히 이거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1.001초가 걸렸어요. 뭔가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슬립2를 실행하는데 1.001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타임하고요. 슬립2를 하고 슬립2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1.002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단위가 초거든요. 1초하고 2초로 했으니까 3초로 하고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3초를 재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이상하게? 꼭 쇠로 프롬프트가 바뀌었어요. 그럼 세미콜론을 하나 볼게요. 그랬더니 신텍스 에러 갑니다. 이거는 신텍스 에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미콜론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세미콜론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묶여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브레이스가 이렇게 실행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슬립 2하고 이렇게 실행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못된 명령이죠. 잘못된 명령이 실행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끊어줘야 돼요. 끊어준 명령이 세미콜론으로 딱 명령을 끊어주면 제대로 실행이 되겠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그런 문제가 왜 생기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에코 하고요. 에코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여기다가 똑같은 명령에 에코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에코 다 됐어요. 돈 하고 메시지를 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다 세미콜론을 안 치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세미콜론이 없으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실행하고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코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에코 한 다음에 돈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오른쪽 가로 치면 오른쪽 가로도 아 이게 파라미타구나 오른쪽 가로를 출력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출력을 하는 거지 오른쪽 가로라고 하는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은 일로 내보내고 어떤 파일은 일로 내보내고 할 때가 있어요. 리디렉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리디렉션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다른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명령에서 이 묶는 거를 이렇게 서브쉘을 묶어주면 그것도 작동하나요? 네. 이것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똑같이 작동을 하지만 네. 이거는 서브쉘에서 작동하는 시간을 전부 다 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서브쉘을 만드는 게 오버헤드가 좀 크겠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작동이 있습니다. 서브쉘을 실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LS 마이너스 해봤더니 여기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하 여기 지금 되게 파일들이 많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윗 디렉트를 올랐습니다. 올라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파일 테스트에 있는 거기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점점 C 파일을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RM을 해가지고 파일 테스트 밑에 있는 start.c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서 하는 작업이 되게 복잡해요.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브쉘을 하나 열고요. CD 파일 테스트에 갑니다. 파일 테스트에 가서 세미클론하고 RM start.js 파일을 제가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무엇인가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뭡니까? CD를 해서 지웠고 나누었으니까 이 컨텍스트에서는 지금 워킹 디렉터리가 파일 테스트 란 디렉터리이겠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디렉터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디렉터리에 가서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거 공부해 봅시다. 실행을 할 때 어떤 명령이 조금 전에 제가 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세미콜론을 하면 세미콜론을 하면 그 세미콜론이 커맨드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미콜론이 엔터를 쳐서 명령을 집어넣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한 줄에다가 명령어를 세 가지를 쓰고 싶어요. 지금 어? 교수님 여기 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슬립 1 하고요. 슬립 2 하고요. 슬립 3 했습니다. 엔터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슬립 1이 실행됩니다. 그랬더니 근데 슬립 2가 에러가 났어요. 커맨드 슬립은 나 파운드래요. 너 잘못 쓴 거 아니니? 슬립은 있는데 슬립 2가 3개 있는 건 없어. 슬립 3도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퀀셜로 실행하는데 실행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여주셔도 될 게 중간에 에러가 나더라도 그 다음 명령들을 계속 실행합니다. 중간에 어떤 에러가 났을 때 그 다음 건 실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옵션이 사실은 있어요. 에러가 났을 때는 바로 스톱해라. 여러분들 특히 스크립트 명령어를 길게 명령어도 길게 짰는데 앞부분이 잘못돼서 뭔가가 에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걸 잘못 쭉 실행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일 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에러가 났을 때는 스톱해라. 라고 하는 옵션을 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명령으로는 조건부로 계속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있어요. 이거는 엔드, 엔드, 엔드 또는 이거죠. 파이프 두 개를 쓰면 오아가 됩니다. 여러분 C 언어로 배웠으면 다 이게 엔드고 오아라는 거 알죠? 이거는 커맨드 A를 하고 커맨드 B를 하면 A가 성공했을 때 만 B를 합니다. 그러면 오아는 어떻게 되냐? A가 성공을 했으면 B는 안 합니다. 근데 A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B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Make Directory 테스트 그리고 그 테스트 디렉토리에 가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CD 테스트를 하겠죠. 이때 앞에 Make Directory가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에러를 만들어 볼게요. Make Directory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 아! 당장 에러가 났네요. Make Directory 테스트가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놓고 CD 테스트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CD까지 에러가 나겠죠. 그쵸? 그런데 예를 들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야. 근데 그 디렉토리에서 무엇인가 다음 예를 들면 그 디렉토리에 가서 RM 스타일를 하세요. 했는데 잘 보세요. 이건 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에러가 났는데 CD 테스트해서 모두 지우세요. 그랬는데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걸 다 지우게 돼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이크 디렉토리 테스트를 해 그게 성공했어? 성공했으면 CD 테스트하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에러가 났으니까 CD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메이크 디렉토리 실패했어? 실패했으면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래 실패했으면 메이크 디렉토리를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메이크 디렉토리 테스트2를 해 이렇게 하면 앞에 게 에러가 났는데 뒤에 건 그럼 실행했나?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메이크 디렉토리 테스트3를 만들어라 테스트3를 만들다가 실패했으면 테스트4를 만들어라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 Ls에 보시면 테스트3가 만들어졌는데 테스트4는 안 만들어졌어요. 앞에 게 성공하면 뒤에 건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실행. 알겠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입니다. 여러분들 리눅스 명령어 기초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떤 명령어를 넣고 파이프하고 어떤 명령을 넣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커맨드가 이 커맨드의 스탠다드 아웃풋이 그 다음 명령에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풋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는가 잘 생각해보면 아하 이거의 스탠다드 아웃풋을 이거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엮는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대부분은 작동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것들을 같이 묶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 파이프는 항상 서브셋으로 돕니다. 항상 서브셋으로 돕니다. 그래서 디퍼런트 컨텍스트 다른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걸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다른 컨텍스트에서 돈다는 것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몇 시니 예를 들면 ls하고 쳐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ls했는데 그럼 파일이 총 몇 개니 그러면 워드 카운트를 파이프라인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음 10개야 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파일이 10줄이라고 나왔어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을 좀 보고 싶어. 데이트를 보고 ls를 한 다음에 이걸 워드 카운트 하면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제대로 시행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하 이 세미클론을 단위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독립적으로 실행됐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나는 데이트도 워드 카운트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트를 실행하고 그럼 데이트가 이거 한 줄을 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워드 카운트를 하면 한 줄이 더 늘어가는 11줄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이 안 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에라인데요. 무슨 에라라고 했죠? 브레이스를 항상 브레이스 앞에 샘클론 하나 걸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 브레이스 샘클론은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됩니다. 아하 11줄이 늘어났죠. 그렇죠? 이렇게 묶어주니까 데이트의 아웃풋 결과물 LS의 아웃풋 결과물 두 개를 묶어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아 WC에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해봅시다. 또 하나 해봅시다. 이건 예를 들면 WC가 다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WC에다가 네 샘클론 한 다음에 PS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아이고 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항상 요거 잊지 말고 브레이스 앞에는 샘클론을 쓰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보시면 당연히 지금 일반적으로 네 쉘에서 PS를 치면 배시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배시가 두 개 나왔죠. 배시가 두 개 나왔던 무슨 뜻이다? 네 서브 쉘에서 실행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내 프로세스나 잡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리눅스 명령어 강의를 배우신 분은 PS명령 OPS명령 KILL명령 이런 걸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쉘에서는 어떤 작용이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백그라운드 작업 백그라운드 작업 하는 방법은 뭐죠? 엔드를 붙이는 거예요. 엔드 엔드를 붙이는 건데 엔드를 붙이면 이것도 역시 서브 쉘에서 실행됩니다. 서브 쉘에서 실행돼요. 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PS같은 걸 해보고 엔드 해보시면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커맨드 아기먼트 이런 것들에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작업을 돌리고 나면 돌리고 나면 이것들이 이 엔드가 쉽게 생각해서 이 엔퍼센트 기호가 세미콜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미콜론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다시요. 후 한 다음에 나는 이 후 명령을 백그라운드로 돌리고 이걸 워드 카운트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이건 에라가 납니다. 에라가 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세미콜론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 명령으로 그냥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끝나요. 끝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파이프라인에 앞에 스탠다드 아웃풋을 내줄 곳이 없어져서 신텍스 에라가 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고 싶을 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넣을 때 이렇게 넣어서 파이프라인을 쓰면 되는 거고요. 이 명령을 잘 보시면 PS를 묶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럼 이 명령은 따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돌려가지고 얘를 실행을 했어요. 여기 세미콜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카피해서 페이스트 했습니다. 실행을 해봤더니 실행은 돼요. 세미콜론이 저쪽에 이 뒤에 있는 세미콜론이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왜 없어도 되나 생각해보면 아까 이 엔드가 세미클론화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미클론이 여기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PS는 단독으로 실행됐어요. 그리고 후 했어요. 후한 것에 PS를 했고 WC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PS를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 그러면 그냥 일반 후해가지고 WC 했을 때 한 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아웃풋을 이게 스탠다드 인풋으로 가져왔고 PS의 결과물이 WC에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보시면 아 어떤 그러니까 후 명령에 백그라운드 돌지만 이 묶음이 파이프라인으로 넣어줬고 파이프라인으로 넣어준 것에 PS는 스탠다드 인풋을 안 쓰니까 넘기고요. 그 다음에 WC는 스탠다드 인풋을 쓰는데 파이프라인이 앞에 있으니까 이 파이프라인 가져다가 WC가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 앞쪽과 뒤쪽에 PS 했을 때 배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우들 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잡을 알아내는 명령은 잡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런 잡 컨트롤 명령에는 잡스 FG 그 다음에 서스펜드 디스 온 웨이트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Z 이런 명령들도 있고요. 이런 명령을 써서 잡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버퍼입니다. 버퍼 생각해보시면 어? 내가 스탠다드 인풋을 사용해요. 스탠다드 인풋을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커맨드가 있어요. 이 스탠다드 인풋을 쓴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돌렸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스탠다드 인풋이 쓰는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 돌면 내가 그 다음에 바로 인풋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인풋은 누구 겁니까? 그걸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풋을 사용하는 아웃풋은 괜찮지만 아웃풋은 아까 보드씨 이렇게 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돌려서 아웃풋을 그냥 받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애매한 게 없죠? 이렇게 하면 아웃풋은 스탠다드 아웃풋인 경우에는 파이프를 만들거나 어떻게 할 수 거나 백그라운드 돌릴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인풋을 사용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작업 컨트롤 한 거를 조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리면 제일 간단한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슬립 하고 100초를 쉬어라 이러면 이제 100초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이 아니라 포그라운드 작업이죠. 이때 어떤 작업을 스탑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컨트롤 Z 뜹니다. 컨트롤 Z 를 누르면 작업이 스탑 되고 여기 1 하고 뜹니다. 1 하고 떠요. 그러면 이 작업의 작업번호는 잡스 해보면 작업 1번 작업이 스탑 된 작업이 있답니다. 이 작업을 다시 포그라운드 돌리고 싶으면 FG 한 다음에 %1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포그라운드 돌고요. 컨트롤 Z 한 다음에 이 작업을 다시 백그라운드 돌리고 싶어요. 그럼 백그라운드 BG %1 하면 됩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돌아요. 백그라운드 도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바로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슬립 하나 더 띄워 볼까요? 슬립 200초 컨트롤 Z 애드 백그라운드 슬립 300초 컨트롤 Z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면 잡이 몇개인가요? 지금 잡이 3개가 떠있어요. 슬립 100 200 300 이 떠있어요. 이 중에 어떤 작업을 백그라운드 돌리고 싶어요. FG %2 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컨트롤 Z 스탑 되겠죠? 잡스 상태 보면 제가 하나는 스탑 된 상태 입니다. 네 잡 컨트롤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이 하나가 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슬립 여기서 슬립 새로운 작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20초 짜리 슬립 하나 백그라운드 돌렸어요. 그런데 이 작업이 잡스 하고 봤더니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 중에 내가 이 20초 작업이 끝나는 거를 끝나면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웨이트 퍼센트 3번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에코 30 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짧게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네요. 너무 짧게 데모를 보여드렸지만 하여간 그것이 끝나면 조금만 더 길게 해볼게요. 슬립 슬립 한 30초 하고요. 백그라운드 돌렸어요. 거기다가 웨이트 이것도 3번 작업이에요. 웨이트 3번 작업을 끝난 다음에 에코 30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3번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그라운드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30 이라는 걸 30초 끝나면 에코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그럴 때는 웨이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PPT에는 Suspend 디스온 있는데 Suspend 거의 쓸 일이 여러 번 없을 것 같고 디스온 은 일종의 키라고 비슷하게 나는 이 프로세스를 더 이상 내가 소유하고 싶지 않다 라고 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주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스탠더드 인풋은 여러분들을 백그라운드 돌리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스탠다드 인풋은 대표적인 명령 리드 해볼게요. 리드 A 했어요. 그럼 어떤 명령을 스탠다드 인풋 명령을 기다리죠. 200 이라고 치면 A 200 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리드 A 를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돌릴 수 있나요?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바로 바로 스탠다드 인풋 작업은 백그라운드 작업 돌리면 바로 스톱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잡스 해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다 지키고 싶을 땐 킬 퍼센트 1 퍼센트 2 퍼센트 3 하면 3개 잡 다 죽게 되죠. 전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들을 터미네이트 시킬 수가 근데 이 펑션 이라는 키워드는 펑션 이란 키워드는 배쉬 에서만 새롭게 들어간 키워드 그래서 뭐 배쉬를 난 쓴다 그러면 이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난 배쉬 가 아니다 그럴 때는 펑션 이라고 한 단어 없이 그냥 정의 하셔도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펑션 이렇게 정의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디클레어 명령어드 함수들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내가 내용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디클레어 마이너스 특정 함수 이러면 대문자 F 하면 모든 함수가 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컴프 젠 마이너스 액션 펑션 하면 펑션 지금 정의된 함수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함수를 더 이상 난 안 쓸 거야 했을 땐 언셋 마이너스 F 하고 FN 하면 그 함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쉘에서 함수는 글로벌 베리어블 씁니다. 그런데 난 꼭 로컬 쓰고 싶다 그러면 그 함수 안에다 로컬 이라고 선언하고 변수명을 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로컬로 정하면 무엇도 할 수 있냐면 리커전도 가능합니다. 리커전도 가능해요. 그렇죠? 리커전은 로컬 변수가 필수적이죠. 글로벌로도 물론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리커전을 만드는 데 로컬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컬로 선언할 수도 있고요. 주의해야 될 게 리턴 이라고 하는 펑션에서 리턴 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리턴 밸류가 어 그래 A는 뭐라고 선언하면 그 리턴 값이 A에 저장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되돌리고자 할 때는 뭘로 내보내야 되냐면 반드시 반드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게 뭔가요? 에코를 쓰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코를 써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리턴 밸류는 우리 C에서 메인함수 인트리전 한 것처럼 exit 스테이터스 입니다. 실행이 잘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값을 리턴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함수의 호출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00 200 3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면 function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add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add 라고 하는 함수 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럼 패라메터 는 어떻게 전달 하나요? 패라메터 여기다가 integer a integer b 이렇게 쓰는 아닙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게요. 저는 첫 번째 패라메터 달러 원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라메터 는 달러 투 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할게요. echo 하고 하고 한별 기간 그랬네요. echo 하고요. 달러 원하고 달러 투 를 리턴 할게요. 이게 결국은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리고 리턴 한 다음에 제대로 실행 됐으니까 0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함수 세미 콜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엔터 찍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업이 하나 끝났다는 얘기지 제대로 선언이 된 겁니다. add 라고 하는 함수가 선언됐어요. 함수를 보는 명령이 뭐냐면 declare 하고요. 마이너스 대문자 F 하면 정의된 함수가 굉장히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함수들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여기 add 가 있어요. add 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함수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어요. 소문자 F 한 다음에 add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 add 라고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잘 정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럼 add 실행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add 200 300 해볼게요. 그랬더니 200 300 하고 return 0 가 됐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함수가 잘못 정의됐어요. echo 했는데 echo 끝났어야 되는데 return 0 라고 하는 것도 출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정의 해야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add 의 함수는 네. 함수는 어떻게 정의 했냐면 네. 가로 열고 echo 하고 거 하고 퍼센트 1 퍼센트 거요. 퍼센트 달러 2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끝내버리고요. 다시 return 하고요. 제로 하고 세미콜론으로 끝내버리고 네. 가로 닫고 가로 네. 가로 닫고 이렇게 정의하면 아마 정확히 정의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디클레이어로 볼까요. 아까하고는 달라졌죠. 여기 세미콜론이 하나 들어갔죠. 다시 add 하고 200 300 했어요. 그랬더니 200 300 만출력이 다고 return 제로는 리턴 됐어요. 그럼 echo 해갖고 지금 현재 exit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어로 리턴 됐다 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수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를 짤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명령을 쓰는 거 똑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add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지 아니면 add 라고 하는 함수가 세일에서 정의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add 라고 하는 것에 문제는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리드를 해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 돌렸어요. 리드에 출력을 했는데 여기다가 add 200 300 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네. 함수는 여기서 이제 함수는 이게 가능한 서브셀로 익스포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테스트 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함수가 서브셀로 가느냐 하는 거 있는데 서브셀로 잘 갔습니다. 200 300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행해 봤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함수를 평시 조건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봤더니 if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minus n minus n 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조건부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hell 버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k-shell 쓰고 있으면 이 함수를 print 이렇게 정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아니면 printf 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k-shell 에서는 printf 없고 print명령이 있나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문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건문과 루프 배울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하고 실행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ест